한국소비자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7대 생필품 중에서 계란과 설탕 등 5개 품목 가격이 이번 달에 일제히 올랐습니다. 오늘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달에 계란 1개 판매 가격은 638원으로 전달보다 5.1% 올랐고, 설탕 100g의 가격은 371원으로 1% 상승했습니다. 식용유와 밀가루, 화장지 판매 가격도 모두 올랐습니다. 반면 우유는 100ml 기준 판매 가격이 418원으로 전달보다 0.6% 내렸고, 라면 1개 가격은 784원으로 1.9% 떨어졌습니다.